자 이제 참가 번호 4번입니다. 하하와 10cm 세 남자가 센치한 하하로 뭉쳤습니다. 죽을래 사귈래 큰 박수를 한 번 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크게 나 정말 죽을래. 어 느낌. 네가 좋아 넌 나를 몰라 너만 원해 넌 나를 몰라 너만 원해 넌 나를 몰라 하지만 너를 하지만 너를 하지만 너를 하지만 넌 나를 몰라 네가 좋아 넌 나를 몰라 넌 나를 몰라 넌 나를 몰라 넌 나를 원해 하지만 너를 하지만 너를 도대체 도와줘 불태줘 너 정말 죽을래 사귈래 아니면 나랑 살래 어떡할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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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를 몰라 넌 널 몰라 넌 나를 몰라 넌 내가 겁나 모르는 건 나 하지만 너는 하지만 너를 도대체 도와줘 불태줘 넍 사랑해 넌 나랑 죽을래 사귈래 아니면 나랑 살래 어떡할래 넌 사랑해 사랑해 네 사근래 네 진짜 이런 거야 못 박아 너 혼란NER 널 박아 너 벌들 거야 왜 왜 왜 왜 왜 왜 난 니가 좋아 난 니가 좋아 하지만 너는 하지만 너는 넌 내 맘 몰라 넌 너무 몰라 하지만 너는 하지만 너는 도대체 포화도 부자도 넌 천만 죽을래? 사귈래? 아니면 나를 살래? 어떡할래? 난 너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와 연락이 안 되는 이유 이제야 나 알고 말았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? 자! 소신 거북! 을백차게! 속근금지! 너 정말 죽을래? 사귈래? 아니면 나를 살래? 어떡할래? 너 죽을래? 사귈래? 아니면 나를 살래? 어떡할래? 너 죽을래? 사귈래? 아니면 나를 살래? 어떡할래? 죽을래? 사귈래? 뛰어! 쟤면 더! vidia야! 되게 irgendwas 없어 형 이렇게 밝은 노래 없어요? 신선한 노래? 겁나 카리스마 있었어. 자 여러분들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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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. 지금 한국시만 준비했는데 앵콜을 하시면 당황스럽네요. 아 저희가 밴드니까 가능한 거 한번 그러면 앵콜로 살짝만 보여드릴까요? 누가 가는 거 아니야? 누가 가는 거야? C코드로는? 그럼 C키. C키로 그냥 간단하게. 레게풍으로 그냥. 레게풍으로. 레게도 중금. 이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. 그러면 둘째는 찹쌀떡이라도. 아 찹쌀떡. 그냥 프리 가사로 그냥. 가사 그룹 없이 그룹 뿌리하게 할게요. 너무 나고. 한번 하겠습니다. 그대는 찹쌀떡. 그대는 나의 메뉴국수. 그대는 나의 땅콩 오징어. 너가리. 세이. 그대는 해 작곡. 그대는 나의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대는 나의 문박한 입이 믿어도 와 그대 향기는 고소해 그대 살 걸음으로 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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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네 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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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렸네 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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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어내 I love you I need you so 그대의 냄새와 그대의 부가 난 너무 너에게 난 그 말로에게 완전 주독해버렸어 그대의 눈빛이 얼큰해 그대는 참사했던 그대는 나의 믿어도 그대는 나의 믿어도 어쩌다가 어쩌다가 저다가 빠졌네 어쩌다가 저다가 저다가 흘렸네 저다가 저다가 저리 저다가 물었네 I love you I need you so 어쩌다가 저다가 저다가 빠졌네 어쩌다가 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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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네 I love you I need you so I love you I need you so